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관련 주제가 크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혜 게이트. 저간 이게 검찰이 공직수사에 착수를 했죠. 일단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문서유출 사건은 특수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윤혜 게이트의 핵심은 비슨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인데 검찰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 속사정을 짚어볼 텐데 궁금한 것은 일단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맞는 게 맞느냐.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처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 문건이 맞겠냐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 문건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게 청와대 문건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유출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청와대가 문건을 최초 작성한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목행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에 의뢰를 했죠. 청와대 공식 문건이라는 걸 인정한 거니까 청와대에서 만든 게 맞습니다. 네. 공식 문건은 맞고. 그렇다면 문건 내용의 사실을 봅니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많은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홍문종 의원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찌자시 수준의 풍수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건의 작성 주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풍수를 모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문건에는 정윤회 씨와 십상 씨로 불린 10명의 측근들이 회동 장소와 멤버들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본다. 60% 이상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용이 실제 모임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것이었다.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 전 비서관은 박경정이 장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왜 그가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법조인도 청와대 근무했던 법조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한 첩보 수준이거나 시중에 뜯어오는 설을 모은 것이라면 공식 문건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문건이 왜 만들어졌을까? 궁금증은 이겁니다. 공식 문건을 놓고 몇 번 읽어보면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문건을 위해서 누가 타격을 받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걸 따져놓고 보면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물론 청와대 핵심 3인방이 공직자 신분이니까 공직기관 감찰을 하는 공직기관 빈서관실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럼 그 의도성이 뭐냐 이걸 놓고 볼 때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정윤혜 씨와 13시로 불린 핵심 3인방에 대항하거나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문건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보는 쪽은 아무래도 정윤혜 씨와 13시로 불린 10명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내외에 있는 10명. 안팎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만든 이유는 정윤혜 씨를 공개하기 위한 게 아니겠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 내에서 이 문건을 읽다 보면 김규춘 비서실장의 공식 라인과 정윤혜 씨를 비롯한 비선라인이 충돌하고 있다는 게 비춰지죠. 비선라인과 공식 라인의 대결. 그게 김규춘 비서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거나 검찰 다 잡기만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라고 이런 얘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 그렇게 공식 라인 대 비선라인인 다툼이고 또 이 문건을 작성한 라인을 보자면 박지만 쪽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조흥천 비서관과 박지만 이지 회장과의 친분관계 또 그리고 박경정이 그 라인이라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투쟁의 산물이 아닌가. 정윤혜, 박지만, 김규춘. 이 세 거두들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또 보고서 받고 김규춘 비서실장의 경우는 조 전 비서관의 반응에 보면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또 큰 화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문건이 날조된 허위의 것이 아니고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인데 십상시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청와대의 문건이 아니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들이 나왔거든요. 청와대 공식 문건의 십상시라는 표현이라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의외의 생경한 표현인데 그래서. 십상시가 일단 뭔가요? 중국 역사에 나오는. 중국 후한 시절의 권력을 농단한 삼국시대 이전에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조조가 이 사람들을 척결하고 동탁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황관들을 말하는 건데. 황관 내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내시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좀 치욕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건 이게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 한 중견 법조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 문건의 십상시라고 표현하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행정관이 단순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십상시라는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한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 세력이라는 것은 박지만 이지 회장과 정민혜 씨 쪽의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상으로도 너무나 큰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전포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문건 유출 누가 했느냐 이렇게 모아질 것 같은데요. 누가 유출한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문건 유출은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이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가장 유력한 유출 대상자는 문건을 작성한 사람일 거다. 그런 녀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박 경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도 박 경정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왜 유출됐을까? 그게 문건의 작성 경위와 문건의 유출 경위는 아마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건 작성을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문건 유출도 그 의도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오히려 참패를 한 곳은 박지만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박지만 사람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줄줄이 낙말을 했거든요. 조응천 비서관도 날라갔죠. 그 상사인 홍영식 민정수석도 경질됐죠. 그리고 박지만 육사 동기로 알려졌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1년 만에 지난 10월에 경질이 됐죠. 지금 청와대 내에 박지만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투쟁의 싸움의 결과는 정윤회의 완성, 박지만계의 참패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 유출이 왜 됐느냐. 그 문건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씨 쪽에서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세상의 알림으로서 타격을 주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문건이 공개되고 나니까 그동안 엄지의 인물 정윤회 씨가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언론 취재를 기피하던 조응천 전 비서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권력투쟁의 과정이 공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가세요. 검찰 수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시작부터 우려가 앞서고 있을까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보가 정권의 민감한 사안일수록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보자는 겁니다.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도 그랬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했지만 법원이 재정 신청 사건을 인용을 해서 두 명이 추가로 기소됐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댓글을 소개했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통 사건. 대화록 때도 그랬습니다. 검찰은 정문은 의원에게 벌금만 구행을 했죠. 500만 원을 구행했죠.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벌금만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23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문서를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중요한 범죄인가. 이게 검찰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역시 검찰은 권력의 앞에 서서 정말 권력을 위한 수사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느냐. 그게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과정도 정확히 짚어봐야겠네요. 기자수첩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